아시아 송 페스티벌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8월 4일 여수 엑스포에서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화려한 모델 그리고 유명한 그런 파티거든요 그렇죠 그의 파티에도 저희 엠블랙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지금 아시아 초라서 일본인데요 여수 엑스포에서 한국 팬분들 기대 많이 하시고요 저희도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엠블랙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쇼